오늘 이렇게 모인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무실 정리했다 이런 걸 발견했거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뭐지? 응 자 다들 확인해봐 뭐야 이게? 응? 나는 이걸 모르겠어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? 천둥에 있는 그게 아니야 토니 스타크 응? 졸지 무슨... 응 뭐야 이게? 그래 준식 뭐 좀 알 것 같아?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아 생각났다 이거는요 이거는 딜... 응 그건 아닌 것 같군 춘식 춘식 이거 생각머리가 불순해 아주 근데 일단 못 들은 걸로 하자고 이거 그 낙지... 어 낙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한번 볶아보도록 하자 어 프레퍼 어디서 났어요? 응 주머니에서 꺼냈지 자 볶아보자 볶아보자 자 이제 먹어보자 자 음 음 맛있어요? 나도 준거 자 피터 너도 먹어봐 맛있어 일단 낙지는 아닌 것 같구만 아하 이제 생각났어요 춘배 자 이거를 열을 피면은 딜... 아 진짜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구만 쓸데없어요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걸로 뭘...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 이거 혹시 그게 아닐까? 바로 퀘스트 표시인거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둘 위에 소름이 돋았어요 춘배 어 퀘스트다 히 클릭 클릭 흑 yük 흑 흑 흑 이렇게 하면은 두피마사지기 아주 좋지 아주 그냥 기분이 끝내주는구만 그래?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? 한번 써보세요 한번 자 어디보자 그렇게 한다는게 아 그쵸? 최고죠? 난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? 줘봐요 그래 곽두팔 너도 한번 해봐 무슨 곽두팔이에요? 그치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맞아요? 응 어때 윌리엄스? 최고지? 응 좋은가? 별론데요 그치 별로라니까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거 늙었을 때 이거 임플란트로 해서 어 임플란트 그 불이 브리플란트만 하는거지? 맞아요 그러네 역시 브리플란트일 줄 알았어 그거 같은데 아닌가? 근데 또 아닌거 같군 아 이거 내가 말한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에요 바로 재기차기라 할 때 사용하는 재기라는 거잖아 재기요? 재기가 뭐야? 재기는 이런식으로 이제 아 그렇군 저게 줘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응 응 응 어 주라고요 내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가 이런 아이씨 아이씨 복숭아 뼈 씨 에이 응 이렇게 사용하는게 아닌거 같구만 응 자 그럼 아 저거 저거 이번 녹음 망한거 같애 하하 아둔토리타스 너로 くださ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